필리핀, 자유중국, 일본,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각한 제4회 아시아야구 선수권대회가 지난 정월 2일 자유중국 대북에서 그 막을 올렸습니다. 시합의 승패보다도 참각한 4개국 사이에 우위와 진선을 도모하는 이 시합은 2차에 걸쳐 리그전으로 고행됐는데, 개회식에 이어서 대북시 시장의 식으로 먼저 자유중국과 필리핀의 대전이 있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이날 오후에 있었던 한국 대 일본의 제1차전 실황입니다. 이날 우리 선수들은 힘껏 싸웠으나 3회 초 내야수비에 호흡이 맞지 않아서 2점을 배합겨 2대0으로 일본에게 석배했고, 2차전에서도 2대1로 석배해서 우리팀의 종합전적은 6전 3승 3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. 시작합니다.